1. 사무엘 하 11장 14-27절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 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4절과 15절 말씀 아침이 됨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이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방금 읽은 구절은 다윗, 다윗의 행동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읽돼 있어요. 편지를 써서.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왕의 편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명령입니다.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거죠.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을 쓰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아이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우리아라는 장군에게 주어서 요압에게 보내게 했다. 우리아는 다윗이 가늠한 바세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 장군이 편지를 가져가는 거죠. 그 편지에 쓰여진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그 다음 중간 생략하고 그로, 그 다음 생략하고 죽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어 죽게 하라.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나쁜 짓입니다. 정말 나쁜 짓이에요. 이 사건에서 만나게 되는 다윗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다윗과는 다른 참 사악한 다윗입니다. 인간 내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하여 우리아를 불러들여 집에서 자게 하는데 우리아가 그 집에 자지 않는 거예요. 고생하는 병사와 함께 자겠다. 실패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된 부하를 이제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죽음을 지시하는 편지를 들고 전쟁터에 가는 거죠. 우리아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신보계입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인데 말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을 했다면 한시라도 빨리 멈춰야 하는데 그 잘못을 가리려고 하다 보면 더욱더 큰 죄악으로 가고야 마는구나. 오늘 메시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그 자리에서 빨리 멈추라.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그 자리에서 빨리 멈추라. 예,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라도 숨기려고 하고 변명하고 감추려 하면 더욱더 큰 죄를 범하고야 마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한시라도 빨리 멈추십시오. 처음부터 실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연약해서 잘못을 했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오늘 저 경기도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그 자리에서 빨리 멈추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도 붙잡아 주십시오. 또 특별히 주님 이 민족의 영적 리더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그 즉시에서 멈출 수 있는 지혜를 또 결단력을 영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